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6년 7월에 출고된 2017년식 현대 그랜저 HG 300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77,698km 오토 미션 판매금액은 1,590만원. 우선 연식 대비 굉장히 적게 탄 차량이구요. 성능상태 점검 기록도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6년 7월 1일 출고 2017년식 오토 미션 주행거리는 77,698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구요.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우유 없고 여기 보시면 실린더 블록 오일편에 이제 미세누유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클댓센터 가서 차량 쓰여서 확인시켜 드리고 만약에 문제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구요. 냉각 쓰는 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 공속조인트 양호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네요. 그리고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측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그리고 휠 4개 전부 다 너무 깨끗해 보이구요.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해 보입니다. 엔진 룸, 앞좌석, 하이패스 룸밀러,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77,699km, 실내 너무 깨끗하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 바닥은 코일매트, 운전석, 운전석이랑 조수석 다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구요. 뒷좌석, 뒷좌석 열선 시트, 뒤에도 코일매트가 장착이 되어있네요. 열선 핸들기능,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구요. 오토라이트, 내비게이션은 아틀란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네요.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구요.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6년 7월에 출구된 2017년식 현대 그랜저 HG 300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77,698km, 판매금액은 1,590만원, 벤시미 쓰신 분은 저한테 꼭 1,000원 주입시오. 감사합니다.